안동 한 고등학교에서 고열 증상을 보인 학생 2명이 코로나 음성 환정을 받아 어제 내려진 등교 정지 조치가 오늘 해제됐습니다. 어제 아침 이 학교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는 학생 2명이 동시에 37도 이상 고열이 측정됐습니다. 특히 한 학생이 최근 수도권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자 학교 측은 전교생 360명에게 등교 정지를 통보하고 밀접 접촉자 9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는데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하루 만에 수업이 정상화됐습니다.